언니들, 나 열나는 것 같아요. 나도 나는 것 같아요. 라붐의 체온처럼 이번 주 가요계를 뜨겁게 달군 K-POP 스타들 만나볼까요? 렛츠고! 천천히 달려도 괜찮아. 떠오르는 대세돌 스트레이키즈가 부릅니다. 마이페이스, 진짜 괜찮아? 그럼! 마이페이스, 비교 따윈 하지마. 천천히 달려도 괜찮아. 야야야! 뭐? 야? 그게 아니라 MXM이 커피같이 중독성 강한 신곡 야야야로 돌아왔다고요. 정말? 그럼 같이 볼까요? 야야야야야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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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 생각나 어떡해 나는 우직 감각에만 의존해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 섹시한 아티스트로 들어온 비트 레오의 무대는 물론 저희 마지막을 뜨드러올 친구 새로운 무대까지 모두 만날 수 있는 이번 주 심플리 K-POP 또 K-POP